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대금리차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자 장사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6.9%, 1조 8천억 원 증가한 12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이는 대출 채권 등 운용자산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확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. 같은 기간 예대금리차는 1.78%포인트에서 1.93%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. 이는 지난 2019년 1.95%포인트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.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예대금리차 공시 도입 등 견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